이수 페타시스가 다시 조금 더 빼는 느낌인데 여러분들 이수 페타시스가 지금 오른 이유가 뭐예요? AI 관련이죠? AI 메인보드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히 AI의 수혜를 제대로 입는데 지금 이수 페타시스 말고는 AI 관련 이유는 안 올라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여기에는 뭐가 들어왔다? 작전 세력들이 분명히 들어왔을 거다 맞잖아요 AI 테마 자체가 아직 돌지가 않는데 얘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분명히 세력들을 이어서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경고 종목에서 주의 종목으로 떨어지고 했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관심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수 페타시스가 다른 거 떨어지는데 얘들은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 왜 안 떨어질까요? AI 테마가 다른 거 떨어졌는데 자 AI 테마 옛날에 주도주가 셀바스였죠? 셀바스 AI였는데 특히 다른 거 많아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있고 등등 많은데 왜 얘들은 다 떨어졌냐 실제로 AI 관련 주가 이 수익을 벌려면요 상당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한 3년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다들 결국 수익을 못 내니까 주주에게 돌아갈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을 사면요 주주는요 이 회사가 나에게 어떤 걸 가져다 줄까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셀바스 AI든 코난 테크놀로지도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나니까 주주에게 어떻게 뭘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얘는 수익이 잘 나요 일단 22년만 봐도 22년의 매출액이 6430억이었어요 이번 연도 한 7200억 이어서 예상됩니다 자 수익 자체가 잘 나와요 매출도 영업이익은요? 1000억 넘게 나와요 근데 7200억 매출에 1000억이 넘는 영업이익 약 한 1000억 50억? 1050억 정도? OPM이 몇 프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영업 수익률이 정말로 높아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14% 15%예요 거의 그냥 그러니까 주주에게 돌려둘 돈이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영업이익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 보면요 얘는 굳이 안 떨어져도 돼요 정말 지금도 아직까지 더 오를 수 있는 역량이 남아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떨구고 싶어도 못 떨구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이 수급표가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줘요 왜 기타법인들 솔직히 세력들 그대로 들어온 거 맞아요 기타법인들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관들도 이렇게 사고 투신 쪽도 사고 팔아치마 다시 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기관들은요 리스크 있는 종목에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수페타시스가 셀바스 AI처럼 실제로 깡통을 차고 있는 현재 상황이었으면요 이수페타시스는 절대 안 사요 근데 왜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얘들은 실제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선 반도체가 필수예요 그 메인보드의 수요를 이수페타시스는 계속 팔고 있다는 거죠 특히 중국 기업의 80%를 제공하고 있어요 중국이 메인보드 못 만들거든요 그럼 이수페타시스의 중국 AI 관련 업체들이 다 러브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떨어져도 더 사도 무관한 말 그대로 비중 조절만 정말로 잘하면 이수페타시스는 우리가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요 진짜 종목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 우리에게 수익을 안 줄 종목은 저는 영상 촬영도 안 해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물량 소화가 분명히 필요한 구간이에요 이게 물량 소화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2만원 중반까지는 한번 쭉 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물량들을 수익 실현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든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기간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되면요 다 팔게 되어 있어요 왜냐 일단 수익을 실현해야 되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주가는 빠지겠죠 그리고 다시 올릴 거예요 근데 그 타점이 여러분들이 지금도 또 4만원 돌파하겠지 계속 지금 들어가면은 그냥 존댄다는 말씀밖에 못 드려요 진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제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들 주식을 쉽게 하십니다 주식을 정말 쉽게 해요 제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여러분들 기업 분석 하기 싫죠? 어렵잖아요 근데 기업 분석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차트 분석 성 끄어서 실제로 수익을 벌 수 있으면요 대한민국 초등학생도 돈 법니다 여러분들 주식에서 이건 답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럼 주식을 뭘 봐야 되냐 이 세력들의 심리 작전세력들의 심리와 정치 이 정치인들을 잘 봐야 돼요 정책이 어떻게 가냐 미국은 어떻게 지금 정치를 활용해서 AI 테마를 띄울 수 있냐 이런 거를 증증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정치에 크게 연관이 없지만은 이 주식 종목의 단절이 50% 이상은요 정치에 싹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려면은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를 공부하면은 자동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정치 자금을 활용하는 돈 아니에요 작전세력들이 아무튼 뭐 길게 얘기했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다른 종목에 제가 뭐 EV나 이제 하나님의 바이오 이런 거 다 정치 관련 주거든요 진짜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AI 관련하면 또 엔비디아가 또 대표적이죠 AI를 가동하는 GPU가 필수니까 그거에 대해 수혜를 제대로 받는 녀석인데 문제는요 이 과매수 구간에는 언제든지 주가가 급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에요 진짜 여기서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수급 잘못 이 수급표랑 호가창 잘못 보다가 진짜 큰일 나요 지금 보세요 항상 말씀드린 게 호가창에서 이 매수 잔량이 많은 게 절대 올라가고 있는 차트가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서 밑에 더 걸어요 물량을 이게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게 위에 있는 호가가 여기 물량이 없어집니다 호가창에서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고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매수 잔량이 많은 종목들은 떨어지는 중이다 근데 이게 역전되는 구간이 있어요 역전되는 구간 같아지면서 역전되는 구간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으실 때 이러면 바로 반등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들 맨날 봐야 되는데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 카톡방 들어와 계시라는 거예요 같이 매매하는 방에 이렇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간단하게 자 이수 두 글자만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수 페타시스 매매방을 만들어놨는데 여기 초대를 해드릴 거거든요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매매를 하는 거예요 함께 매매하면서 이 종목을 조지는 거죠 우리에게 돈 벌어들 종목은 확실히 조질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주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주식은 어떻게 어떤 방법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고 쉽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저는 제 방에 있으신 분들 싹 다 3일 정도면은 주식이 쉽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이수 간단히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 보신 즉시 입장 와서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매매를 하다보면은 분명히 주식으로 여러분들 성공한 날이 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카톡방 불가피하게 못 들어오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수페타시스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심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추가 매수를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수익은 극대화하고 비중을 리스크를 적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일정 수급이 붙는 날이 있어요 이 수급표가 있는데 제가 수급표를 여기 넣어놨거든요 이 수급이 붙으면은 세력들이 매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우리 다 사야 돼요 이거 급등다운 시그널이거든요 이 수급표 때문에도 이걸 꼭 보셔라 대신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본인이 주식을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만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신 분이 이거 봐봤자 소용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카톡방 들어오세요 그걸 추천드립니다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실 분들은 그냥 풀레임 이수페타시스 6글자 다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6글자 이수페타시스 그럼 제가 이 자료집 보내드리고 카톡방 초대링크는 이수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초대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요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